수령 350년 된 횡나무라고 해요. 여기는 청마 유치완 선생 시인의 기념관이자 생가입니다. 통영에 있는 청마문학관은 제가 가봤는데요. 거제에 있는 생가하고 기념관은 처음 와봅니다. 청마 우체통도 있네요. 동랑 유치진 선생님의 생가도 같이 여기다 해놨네요. 희곡작가인 유치진 선생님은 청마 선생의 형입니다. 담장이 너무 예뻐요. 청마 선생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살 때 통영으로 이사를 해서 어린 시절을 통영에서 보내셨다고 해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맷돌입니다. 어처구니는 맷돌이 손잡이를 얘기하죠. 청마 선생님께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셨대요. 여기 생가에 오니 46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연극의 주인공으로 공연을 했죠. 유치진 선생님이 자명공에서 낭랑공주 역을 맡았어요. 집이 정말 아담하고 예쁘네요. 교수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거든요. 주인공이다 보니 대사가 너무 많고 연기가 어려워서 내 능력으로는 벅차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곱게 남아있네요. 여기는 청마유치원 선생님의 묘소 입구입니다. 청마기념관 관장님께서 손수 조회들을 여기까지 묘소까지 차로 안내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묘지 앞에는 이렇게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묘지 위치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풍수지리설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참 편안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비들이 많이 모여있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시비들이 많이 모여있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ulares 이게 많은 눈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